이재선 연구위원 네 안녕하십니까 참 여러가지 할 얘기가 많은데 일단은 당장 발표된 부분부터 얘기를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할게요 간밤에 금리가 좀 급등을 했는데 그게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서프라이즈 때문이었다고 들었어요 어떤 결과가 어떻게 나왔나요? 일단 소매 판매가 잘 나온 게 금리에 좀 상대적으로 부담을 줬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소매 판매 예상치 대비해서 잘 나왔고 저는 근데 사실 이 소매 판매 지표가 지속성이 있을까에 대해서 좀 보다 좀 고민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확인을 한 거는 9월달 소매 판매 지표인데 9월달 이제 FMC 회의를 거친 이후에 저희가 금리 충격이 한 차례 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10월달, 11월달에 나오는 소매 판매는 생각보다 이제 잘 안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앞서서 선행해서 저희가 생각을 할 수 있는 그 심리지수 같은 경우를 보자면 지난주 금요일날 미시간대 소비자 심리지수 10월달에 발표가 됐는데 이제 63%를 기록을 했습니다 이게 5월 이후에 가장 최저치 수준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상반기 때 양호했던 미국 소비에도 불구하고 이 소비 심리가 꺾였다라는 점에 조금 주목을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라고 했을 때는 에너지와 자동차를 제외한 핵심 소매 판매도 사실 이제 연말로 갈수록 지금보다는 잘 나올 가능성은 크게 높아지지 않는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내년까지 놓고 바라보자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은 지금 컨센서스가 1분기, 2분기 0%대를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당장 이제 지표는 잘 나오겠지만 이제 시장도 사실 1, 2분기 때는 미국의 성장 모멘텀이 어느 정도 꺾일 것이다 라고 이제 예측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지금 당장의 이제 지표로 저희가 금리 상승 가능성을 더 이제 높이 잡을 거는 굳이 필요는 없다라고 지금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게 사실 이제 역성장이 되느냐 마느냐가 이제 리세션 확률에 진입할 수 있는 저희가 구간일지 아닐지를 좀 가늠을 해보는 건데 이거는 지켜봐야겠지만 저는 그럴 가능성은 사실 낮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 0% 성장률이 지속이 된다라고 했을 때는 역설적으로 또 금리 부담은 낮아지게 될 겁니다 그러면 사실 주식시장에서는 긍정적이라고 보는 게 또 선행성을 띄기 때문에요 향후 연준이 어떤 액션을 취할지에 대해서 증시는 한 번 더 고민을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소매 판매와 산업 생산의 서프라이즈가 좀 나오기는 했지만 지속성 여부에 대해서는 연구위원님께서 크게 지금 신뢰도를 갖고 계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년에 1분기, 2분기 보셨던 것처럼 미국 경기가 그렇게 좋지 않을 것으로 전망이 또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조금씩 추세를 봐야겠죠 그날 그날의 흐름보다는 점점 점진적으로 좀 떨어지는지 여부를 계속해서 확인해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어찌됐든 근데 금리가 일단 오르기는 했잖아요 지금 4.85% 정고점을 또 경신했는데 이것도 고점 넘기는 힘들까요? 어떻게 보세요? 단기적으로 수급 부담은 있을 것 같아요 4분기 중으로 근데 저희가 수급 부담의 이슈가 이제 금리 상단을 조금 붙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연준의 액션이 여기서 긴축적이지만 않는다고 하면은 증시에 한 차례 더 충격을 미칠 정도의 이제 금리 급등은 연출되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네 증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점이 금리 레벨도 레벨이지만 저희가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가 되는지 많은지가 좀 중요할 것 같아요 역사적으로 보자면은 증시는 장단기 스프레드가 축소되는 방향성에 따라서 흐름을 같이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9월 FMC 회의 이후로 이제 10년물, 2년물 장단기 스프레드가 마이너스 100pp에서 마이너스 40pp까지 축소를 한 차례 했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감안을 한다고 했을 때는 시장도 이제는 장기물 금리는 사실 속도가 떨어지는 게 조금 더디일 수는 있겠지만 단기물 금리가 이제 향후 장기물 금리 대비해서 좀 하락 압력이 강해질 거다라는 시각을 이 장단기 스프레드를 통해서 좀 내비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시점 자체를 조금 파악을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12월 FMC 회의까지도 연준의 스탠스에 있어서 지금보다는 더 긴축적이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내년에 있어서의 장단기 스프레드가 더 이제 여기서 떨어질 거냐 올라갈 거냐라고 이제 두 가지 관점에서 접근을 했을 때 저는 후자의 입장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게 된다고 하면 증시 입장에서는 사실 나쁠 건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결국에는 진짜 시기의 문제인 것 같아요 언젠가는 좀 금리가 떨어질 것 같기는 한데 아직까지는 그 시기가 찾아오지 않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우리는 조금은 긴장하고 지켜봐야 될 수밖에 없고요 기대감 역시나 유지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증시 측면으로 보자면 계속 좀 시원한 반등도 어렵지만 뭐 그렇다고 급락도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라는 기대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키가 연준에게 쥐어져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은데 최근 들어서 연준 인사들 발언을 보면 약간은 좀 비둘기적인 발언들이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어떤 내용들이 있었을까요? 네 최근에 이제 저희가 금리 충격이 한 차례 이제 있으면서 이후에 연준 위원들이 공식 석상에서 하는 발언이 굉장히 비둘기적으로 많이 변했거든요 그렇군요 네 그래서 저는 추가 긴축 가능성이 11월도 그렇지만 12월달 FMC 회의 이후도 거의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제 제가 앞서 얘기를 했듯이 소비지표가 계속해서 잘 나올 가능성이 보다 이제 내년에 들어서도 특히 상반기 중에는 옅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게 된다고 했을 때는 연준도 굳이 지금 상황에서 무리하게 긴축을 하지는 않을 거예요 무리하게 긴축을 한다고 했을 때는 안 그래도 저희가 0% 성장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이제 마이너스 성장률까지 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연준도 이제 연착률에 대해서 굉장히 또 중요하게 보고 있는 상황이고 그거를 위해서 이제 보다 노력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시면요 연준 위원들의 도비시안 멘트 대표적으로 필라델피아 패트릭 총재를 조금 들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최근에 이제 많이 올렸고 빨리 올렸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더 올리지 않겠다라는 뜻을 조금 보다 확실시했습니다 그러네요 네 그리고 선물시장에서 반영하고 있는 지금 연준의 추가 금리 인상 가능성도 11월 달은 거의 없고요 12월 달도 거의 한 20% 내외 수준이기 때문에 연내 이제 더 이상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좀 적다라고 보는 시각이 계속해서 많아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번 주 같은 경우를 보자면 파월 의장이 이제 우리나라 시각으로 20일 새벽에 연설을 할 예정이거든요 Q&A 시간을 가질 예정인데 이제 저희가 11월 FMC 회의가 얼마 남지 않아서 이 이후에는 연준 위원들이 발언을 할 수 없는 블랙아웃 기간에 돌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시장 같은 경우를 보자면은 이제 파월 의장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할 것 같고요 여타 위원들처럼 지금 같은 금리 레벨이 긴축 효과를 이미 내고 있다고 생각을 할 수 있을지 파월 의장이요 아니면은 지금 고금리 지속성에 대해서 뭐 의견 전환은 없는지에 대해서 시장이 조금 더 예의주시할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 이번 주에 정말 놓쳐서는 안 되는 빅 이벤트 중에 하나죠 주말쯤 가게 되면 이제 발표가 될 텐데 글쎄요 완벽하게 풀어주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비둘기적인 논조가 유지되는지 한번 확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파월 의장 연설도 중요하지만 사실 당장 놓여있는 건 이제 실적 시즌이 계속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또 넷플릭스, 테슬라 이게 가장 아마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초미의 관심사일 텐데 실적 시즌 전략은 좀 어떻게 가져가면 좋을까요? 실적은 나쁘지 않게 나올 것 같아요 저희가 3분기까지는 이제 경제 상황이 또 양호했기 때문에 이제 대부분의 대기업들도 크게 실적이 어닝 쇼크가 나올 가능성은 저는 그렇게 높게 보지는 않고 있고요 앞서 확인했던 은행들도 마찬가지로 사실 양호한 실적을 냈기 때문에 저희가 3분기 실적까지는 사실 이제 시장이 충격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많이 없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금 같은 경우를 보자면 저희가 실적에 대한 포커싱이 조금 맞춰져 있기보다는요 증시가요 유가라든지 대신에 전쟁이라든지 금리라든지 이런 매크로 노이즈에 대해서 조금 어느 정도 불확실성을 가져가고 있기 때문에 상단이 그렇게 열릴 가능성은 좀 제한적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다만 11월 중순까지는 실적이 좋더라도 조금 보수적으로 대응할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저희가 이제 금리 이슈가 오늘도 조금 시장에 미치는 영향력이 일부 있었지만 아마 이게 계속해서 이제 영향력을 지속을 영향력을 가져갈 것 같아요 11월 중순까지 저희가 예산안에 대해서 다시금 또 민감도가 높아지는 구간이 그 구간이기 때문에 그 전후 시점으로 해서 장기물 금리 변동성도 조금 시장이 많이 예의주시를 할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적인 관점에서는 실적이 잘 나오더라도 좀 보수적인 대응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바벨 전략을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방어주에 대한 포지션을 일정 부분 구축을 해놓은 가운데서 이제 향후 실적이 좋아질 수 있는 특히 이제 시클리컬 밸류 스타일의 경기 민감주 업종에 보다 조금 관심을 가지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방어적인 관점에서는 고배당주를 조금 많이 주목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저희가 연말로 갈수록 은행이라든지 에너지 이런 고배당 업종에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일정 부분 그 업종에 대해서 포지션을 담아놓은 가운데 내년에 대해서 업환 개선 가능성이 높다 내지는 경착력 가능성이 낮다라고 했을 때는 저희가 이제 제조업 사이클이 바닥을 찍고 이제 회복하는 사이클을 2024년에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된다라고 했을 때는 사이클에 민감한 업종이 우리나라는 대부분 많이 시총 상위권 내에 포함이 되어 있고요 그 중에서도 보자면 사실 반도체 같은 경우를 보면 올해보다 내년에 대한 영업이 기여도가 더 이제 이제 연말로 갈수록 더 높아지게 될 거고 그에 비해서 사실 주가는 모두 움직였거든요 저희가 매크로 노이즈 때문에 그래서 반도체에 대한 비중도 여전히 이제 유효한 구간이다 저는 주도주로가 반도체가 될 것 같다라고 2024년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외에도 뒤따라갈 수 있는 업종들을 이제 생각을 해보자면 화학이라든지 철강이라든지 이제 관련 산업들도 아직까지는 수요가 본격적으로 회복하는 그 시그널이 이제 폭발적으로 관찰이 되고 있지는 않지만요 저희가 보다 이제 중요하게 생각을 하는 거는 그래서 이제 경기 사이클이 바닥을 찍느냐의 여부인데 그러면 이제 재고가 얼마만큼 소진이 됐고 이제 중국 쪽에서 리스타킹 수요가 있느냐에 대해서 조금 포인트를 둬야 됩니다 근데 중국의 그 제조업 지표 같은 경우를 보자면 이미 재고 소진이 대부분 마무리가 된 가운데서 지금 리스타킹 수요가 일부 이제 상존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게 시차를 두고 우리나라 이제 화학이라든지 철강 업종에 있어서의 그 수요단에서의 회복 가능성을 높일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관련된 업종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해당 업종들은 사실 밸류에이전도 저렴하기 때문에 닮기에는 부담이 없다라고 이제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알겠습니다 지금 당장 실적도 중요합니다만 내년을 준비하는 그런 포인트들을 여러 가지 짚어주셨던 것 같아요 2024년 주도주로 반도체 가능성을 좀 높게 보셨고요 이외에도 중국의 리스타킹 사이클에 힘입어서 화학 철강 소재 쪽에서도 좀 긍정적인 시클리컬 경기 민감주 쪽으로도 긍정적인 시각을 좀 보여주셨습니다 그치만 아직 여전히 매크로 변수가 좀 산적해 있고요 11월 중순 그러니까 미국의 여러 가지 이슈들이 좀 해소되기 전까지는 바벨 전략으로 방어주 그리고 또 고배당주 좀 주목해서 함께 가져가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현대차 정권 이재선 연구위원과 얘기 나눠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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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